오늘 오전 9시 41분 54초에 뉴질랜드 캐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7.3 진원의 깊이는 33.6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한 뉴질랜드는 약 한 달 전인 3월 16일 오전 9시 56분에도 뉴질랜드 타우랑가 북동쪽 1102km 해역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역시 지난달 3월 4일에는 오늘 강진이 발생한 캐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2월 달에도 뉴질랜드 북섬 남단 웰링턴 인근에서 규모 6.3의 기진이 발생한데 이어 중부지역 타우포 인근에서 규모 4일 연속 지진이 발생하였고 진동을 감지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7만여 건 접수됐었습니다. 문제는 두 달 전 뉴질랜드의 강진 발생 당시의 상황입니다. 2월 달에 12일부터 14일까지 사이클론이 오클랜드 등 북섬 북부와 중부지역을 강타해 어린이 1명 등 4명이 숨지고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냈었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태풍과 지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에 사이클론과 2월 6일 터키 대지진의 영향을 받아서 2월에 여러 건의 강진이 뉴질랜드에서 발생을 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오늘 발생한 규모 7.3 뉴질랜드 케르메젝제도에서의 강진은 며칠 전에 태풍 1호 상후가 발생하는 전후로 하여 뉴질랜드, 통가, 피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필리핀에서 연속 강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1호 태풍 상후가 발생을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 근해에서 규모 4.3 진원의 깊이는 4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최근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거의 매일같이 28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질랜드 케르메젝제도 규모 7.3 강진은 1호 태풍 상후와 연관된 남태평양의 연속 최근의 강진들과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 연속 28번의 강진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태평양 쓰나미경보센터는 오늘 뉴질랜드 케르메젝제도에서의 규모 7.3 강진으로 인하여 인근에 위험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우선 속보로 뉴질랜드 케르메젝제도에서의 규모 7.3 강진 관련 속보를 보내드리며 곧바로 추가적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